필터 같은 경우는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필터가 있고 고급필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급필터는 발전된 형태의 필터고 자동필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추출한 데이터가 항상 레코드 행단위로 표시가 되는 거고 그 위치에서 추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개의 항목을 동시에 선택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거고 필터, 걸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필터는 워크시트의 다른 영역의 결과 테이블을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추출한 걸 갖다가 다른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럴 때는 고급필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급필터 같은 경우는 조건범위, 복사위치 이렇게 있는데 고급필터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조건범위, 복사위치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결과를 현재 위치의 필터를 선택했다 그럼 복사위치를 당연히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위치에서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동필터처럼 현재 데이터 범위 위치에 고급필터 결과가 표시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을 주는데 단일 조건 첫 행에 필드명을 입력을 해요. 그리고 그 필드명 아래에 검색할 값을 입력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엔드 조건이 있고 우아 조건이 있는데요. 엔드는 그리고인데 얘는 첫 행에 필드명을 나란히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 동일한 행의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게 그리고예요. 동일한 행 이거 하나만 명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아리라는 거는 이거나 또는 얘도 첫 행에 필드명을 나란히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나 또는 얘는 서로 다른 행의 조건을 입력하면 돼요. 이거나 또는 서로 다른 행 그리고는 동일한 행 이거나 또는 서로 다른 행 그 다음에 섞을 수도 있어요. 복합 조건 엔드하고 오아리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첫 행에 필드명 나라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행의 조건 입력 그 다음에 그 다음 동일한 행의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게 되면 엔드하고 오아가 결합이 돼요. 또 하나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조건 범위에서 만능 문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음표는 한 문자를 뜻하고 별표는 모든 문자를 뜻한다. 그래서 고급 필터에서 만능 문자 쓸 수 있다 없다.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머리 쓰게 넣어두시면 돼요. 다음 중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전기세가 3만원 이하 이거나 이거나 잖아요. OR 그러니까 다른 행에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스비가 2만원 이하인 데이터를 갖다가 추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이거나요. 이거나 그러니까 1번처럼 전기세 가스비 이렇게 필드명 입력하고 난 다음에 나란히 입력하게 되면 엔드 조건이에요. 여기는 이거나 또는 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2번 같은 경우 전기세, 가스비 그 다음에 3만원 이하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행에 입력을 하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거나가 되는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거고 4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고 다른 행에 입력하는 경우는 이거나 또는 이 된다라는 거.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